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냉장고 가까이에 두면 또 안되는 그 물건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또 지금 말씀드릴 또 이런 것들이 또 냉장고 가까이 또 있게 된다면 돈복이 그 약화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반적인 그 운세 전개도 또 약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하면 좋죠. 돈복 터지는 그 좋은 풍수 여건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. 오븐이나 그 스토브 뿐만 아니라 화기의 그 암시가 될 것 등은 모두 그 주의를 해야 합니다. 특히 그 조리 도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상극 환경의 그 조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재정적인 그 혼란이나 또 돈 부족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그 손실 또 돈의 그 지출 등이 크게 그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되겠죠. 그 다음 그 냉장고 가까이에 두면 또 안 좋은 그 물건에는 또 욕실 용품 등이 여기에 그 해당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그 욕실에서 사용되게 될 그 물건과는 또 상극의 그 환경의 암시가 됩니다. 상반된 또 암시 혹은 그 상반된 상징들끼리 그 너무 근접해 있게 되면 이런 경우 그 사이에는 그 에너지의 그 혼란이 또 부족해집니다. 이렇게 그 에너지들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냉장고에 그 암시가 있죠.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영향이나 또 풍요로움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. 이런 그 고유의 그 역할들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. 불균형을 또 몰고 오게 되고요. 또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그 약화된 또 영향의 공급의 암시에서는 돈 북 터지는 그 암시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또 집의 그 환경이 또 재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닌 거죠. 또 같은 그 맥락에서 쓰레기통이 또 냉장고 가까이에 또 세워져 있게 되면 이게 또 돈 북을 또 크게 그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집의 그 돈 북을 더욱 그 탄력있게 또 번영으로 또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생활 속에서 또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 그 풍수 규칙이 또 잘 지켜지는 그런 집에서 크게 그 돈 북이 또 터질 테니까요.